홍이 안돼 발톱 안돼 왜 좀 쥐었어 아유 잘한다 아니 수지캔도 안먹고 사료도 안먹더니 닭가슴산장으로 아유 잘한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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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발 자꾸 뺄거야 이렇게? ㅋㅋㅋㅋ 발이 그게 뭐에요 봉지 봉이 올라가 하우스 올라가 옳지 앉아야지 아빠한테 들어갈라 하자 갑시다 옳지 가자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가자 병원 가자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머리 넣어야지 머리 넣기 싫어요 위험한데 안넣으면 이만큼만 넣자 가자 가자 병원 갑시다 시끄럽고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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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creepy maken 시끄럽고 롱 갑시다 There are 3-9 시끄럽고 롱 갑시다 강력한 진입 강력한 진입 근데 금방 다 나았어요 이러고 자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150년 동안 더 아침에 오는 절차한 시간 잠시만요 난리 한 번 더 환영은 계란을 봐야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 꼬리 걸을 수 있어 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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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정말로 맞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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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놔놀을까요? 홍이, 산책 소감이 어때요? 홍이, 열흘만에 산책 어땠어요? 아이고 신나! 재밌었다! 산책 너무 재밌었어 다 낳았다 다 낳았어 다 낳았다 아프지마 이제 알았지? 아프지마 귀여워,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둡 아빵 아옹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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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